저희 완전체가 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자는 말을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없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완전체로 무대를 서기도 했고 YYXY는 첫 무대를 팬미팅에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있고 많이 울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좋은 반응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힘을 받고 여러분의 사랑을 한껏 실감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팬미팅은 여기서 낮추도록 할게요 저희 파라메트 완전체 무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메트 nope